먼저 여기에 나오는 코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E 코드 다음 B, sus4, D샵 C샵, 마이너스7, 헤드9 A2, Emaj7 그리고 E 코드가 여기서 잡는 포지션과 여기서 잡는 포지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E sus4 코드 그리고 C샵, 마이너스7 B sus4 AL2 그리고 G샵, 마이너스7 F샵, 마이너스7 F샵, 마이너스7 그리고 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에 주된 주법은 B sus4 다시 F샵, 마이너스7 그리고 중간중간에 8비트 스트로크로 F샵, 마이너스7 F샵, 마이너스7 악보를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천천히 연주하세요. 천천히 F샵, 마이너스7 그리고 속도를 붙여 가시면 됩니다. F샵, 마이너스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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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샵, 마이너스7